와우 아가세 어서와요 네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커밍에 가스벤 안녕하세요 아가세입니다 네 아가세 여러분 드디어 가스벤님 새 앨범 다이로 아가세를 만나러 왔습니다 네 저희 신곡 Not By The Moon 뿐만 아니라 수록곡 무대들까지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라이브 프리미어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생각하니까 아 벌써부터 떨리네요 직접 만나지는 못해서 아쉽지만 집에서 생생한 콘서트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주실 수 있죠 아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전 앨범 이벤트를 통해 아가세분들의 궁금한 점들도 받고 참여해주신 분들의 이름을 로맨틱하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금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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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장에서 보는 마치? 네 그런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라이프 프리미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그럼 저희 갓세븐도 4월 20일 오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분이에요 네 자 지금까지 갓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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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orb 흥